안녕하세요. 시를 닮은 남자의 적초로입니다. 오늘은 대잔문학관에 가고 있습니다. 대잔문학관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한번 가보시죠. 지금 장애인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덕분에 장코를 타고 움직입니다. 아들아, 어디가 우리? 대잔문학관. 대잔문학관? 거기 왜 가? 대잔문학관 한번 가보자. 차가우네요. 장코를 타고 있습니다. 대gement장 gamb이 가볍시다. 잡지않고 먼 후보sun email 식사선 flush볶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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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1층 아, 단문자 출입지에 놨네. 1층 올라가야겠네. 위로 올라가서 1층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1층에 1층 아, 단문자 tung nut come out. 1층 전시 어? 안 돼? 윗 씌워. 위에 열렸나? 전화해야 되겠어? 빨리 나오겠지? 잘 안 내려졌나? 안 돼? 됐어? 저기 봐. 왜 열렸나? 다 견뎌지? 응. 그냥 불안해. 우선 한번 찍고. 술주정. 정초록. 술주정. 정초록. 잘하지도 못하는 술을 한잔하자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 못하고 그저 잔을 채워 주기만 합니다. 어둠처럼 그늘이 든 친구의 얼굴을 보니 식어버린 안주가 더욱더 차갑습니다. 술만 주거니 받거니 하며 물처럼 흐르는 이 어둠. 저녁 노을처럼 붉어지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끝도 가도 없는 횡설수설이 잔해 어리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기차를 타러 가라 합니다. 새벽이 거리를 나와 기지개를 피는 시간 우리의 새벽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서로의 등을 긁어주며 살아온 날들 차가워진 친구의 손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우리는 또다시 삶의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술주정 정초록. 아들아 저거 시 한번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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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소 읽어봐. 울러놓지 못하고 그저 잔을 채워 주기만 합니다. 어둠처럼 그늘이 든 친구의 얼굴이 보니 직어버린 안주가 더욱더 차갑습니다. 술만 죽었니 가더니 한 번 물처럼 흘리려도 저녁 눈물이 더 묶어지는 서울의 홀로에 얼굴을 먹으며 끄덕 가능성이 없는 핵셀 수설의 단기 어린이는 우리를 내리라고 기차를 타야 합니다. 새벽이 거리에 나와 이때 기능 시간 우리의 새벽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등등을 즐겨주며 살아본 날들 섬어진 친구의 손에 내 꾸준히 집어넣고 우리를 도달 시사금 통과장에서 웃음을 기다립니다. 잘했어요. 굿보이. 물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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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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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또 가져갈 수 있나 봐 하라고? 오랫동안 가져가세요 어떻게 먹지? 싹 채워보기 여기 달력이 나왔나? 한글자막 by 김재원 저거 저거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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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차로 오니까 그냥 좋네. 약간까지 다 데려다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